시작합시다 자, 앞선 시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들에 대해 배웠으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에 대해서? 세포 세포에 대해서 봐야죠 그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상대를 타고 있네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자, 우리가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지 뭐가 뭘로 나눠 볼 수 있습니까?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단세포 원핵 세포 원핵 세포가 뭘로 나눠 볼 수 있어? 진핵 세포로 나눠 볼 수가 있더라 기본적으로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원핵 세포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의 이런 형태야 이런 걸로 생겼어요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 세균 세균이나 고세균 이런 무리들이 세균 같은 것들이 원핵 세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원핵 세포는 뭘 가지고 있냐 핵산은 있어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은 유전 물질을 DNA로 가지고 있어 핵산은 있어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가 없느냐 핵이 없어 핵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 내에 핵산이 둥둥 떠다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균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여분의 DNA를 저장해 놓는 플라스미드 이런 구조가 또 있죠 그리고 얘도 뭘 해야 돼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잖아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리보솜은 존재해야 되더라 하지만 복잡한 세포 소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원액 세포의 특성이에요 이게 원액 세포고 진행 세포는 좀 더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 좀 더 복잡한 구조 일단 크기 자체가 어때 훨씬 큽니다 진행 세포를 구별해 본다면 너무 이쪽으로 그렸네요 너무 이쪽으로 그렸네요 너무 이쪽으로 그렸네요 진액 세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 다음에 시작 정기 사랑이 빵 뒤집어볼 거 같아요 사랑이 빵? 사랑이 빵인 거에요? 돈 적은 돈 아 그거?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요 자 이쪽이 뭐냐면 동물세포 반발가? 반발? 반발 이쪽이 식물세포에요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그려봤구요 일단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핵이 있습니다 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둘 다 존재하는 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게 있구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게 존재합니다 혹은 다른 것들 이렇게 생긴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죠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좀 다른 것 하나 그려본다면 핫도그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색깔을 잘 써먹어봐야지 뭐 이렇게 있는게 있어요 그 외에 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 이렇게 동그란게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 안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얘는 뭘까 얘는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퍼랭이 퍼랭이 그리고 미토콘디리아가 있지요 근데 여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허용어떵 있지 이거 얘는 이제 뭐냐면 중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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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채를 뭐 중심잎도 맞아요 어 중심채가 붙어있게 중심잎이야 요거 통으로는 중심잎이구요 요거 하나가 이제 중심체라고 Options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영록신. 여기는 세포, 격. 이렇게 있구요. 기본적으로 막구조니까 세포막은 방에 있는지 알겠지. 세포막은 이제 알테니까. 이러한 것들로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 하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텐데.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볼 것, 핵입니다. 자, 핵부터 보자면, 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핵을 키워서 보면, 이 핵이 굉장히 뭘로 되어 있습니다. 핵막이 있어요, 핵막. 핵은 핵막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핵막은 무수히 많은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물질이 원활히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핵막은, 그리고 이거는 뭘로 구성되냐. 핵막은 이중막 구조인데. 이중막 구조인데, 이 이중막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포막 있잖아요. 이 세포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포막부터 잠깐 설명을 해 줄게요. 세포막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 인지질 배웠죠? 네.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생겨있어. 여기가 생겨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막당하게 있을 것 같은 게 껴 있고. 더듬이 뿅 나와요. 이런 게 세포막이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수용체.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에 따라서 들어오는 물질들. 이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느낀다 해야 되나? 수용하는, 자극을 수용을 해요. 단어 생각이 나서. 아무튼 그래. 막가메질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떠다니면서. 이게 뭐냐면, 요렇게가 그냥 막이 하나야.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거든요. 인지질 이중층. 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있는 이게 막 한 개야. 그러니까 이 막이 몇 개 있는 거야? 핸막으로. 두 개. 두 개. 이중막 구조. 뇌막과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에는 뭐가 있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인은 뭘 하느냐? 여기서, 리보솜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보솜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뭔 역할을 하는지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핵산. 핵산. 소포체로 이동을 합니다. 소포체로 이동을 해요. 소포체는 무슨 역할이냐?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택배. 소포를 보내는 곳이지. 물질의 이동 통. 진짜 그건 아니고.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소포체에는 두 군데가 있어.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거친면 소포체와.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거치면 소포체는, 여기는 리보솜이 있어. 그래서 거친거에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지. 그래서 여기는 뭘 하냐면. 거치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쪽은 이제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물질의 이동 통로잖아. 여기는 어떠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소포체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을까요? 세포모가 같은 성분으로 되겠습니다. 인지질이. 그치.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라는 거고.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보내야겠지. 그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어디냐면 골지체예요. 골지체는 어떤 형식으로 물질을 내보내느냐. 분비 소낭이라는 걸 만들어요. 물질을 둘러싸는.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분비 소낭을 인지질 침으로 둘러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물질을 담아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 합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걸 이렇게 쌓아서 운반을 하는데. 왜 쌓아서 이동을 하느냐. 여기가 이렇게. 뽕하고 닫잖아. 뽕하고 닫으면. 막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물질이 들어올 때는 이게 막을 둘러싸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분비 소낭이라는 걸 만들어요. 특히 분비 소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나요? 이 안에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수 분해 효소 같은. 효소들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세포에 닿아버리면. 세포를 분해해 버리겠지.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걸어 두는 거지. 분비 소낭을 만들어 두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포체와 골지체. 핵으로부터 이렇게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실제로 세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첫 번째로 볼 거는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해? 세포 호흡을 담당하죠. 세포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미토콘드리아가 담당하죠. 미토콘드리아 역시 이거는 무슨 막? 이중막 구조입니다. 내막과 외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주름, 진, 부주. 그래서 마치 핫도그 모양이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엿록체. 엿록체 같은 경우는 얘는 뭘 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엿록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 모르는구나. 그라나라고 한 게 들어있어요. 그라나. 여기서 이제 틸라코이드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야? 물질. 광합성은 뭐예요? 영양분을 합성해주는. 뭘 이용해요?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합성하죠. 엿록체도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본다면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자 일단 리보솜. 리보솜은 뭘 할까요? 리보솜은 뭘 할까? 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죠. 단백질 합성이라는 장소가 리보솜이었잖아. 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는 RRNA이라고 하네요. RRNA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뭘 안가져. 막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막 구조를 달성했습니다. 리보솜은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여기 세포 지뢰도 많이 분포해 있고 지뢰도 많이 분포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거치면 소포체에 주로 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리소존 리소존이라는 게 있는데 리소존은 분비 소망에 쌓여 있고요. 얘는 뭘 가지냐? 가수분해오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폭탄 같은 역할이에요. 일종의 폭탄 같은 역할이에요. 자, 액포. 액포는 식물에만 있는 건데 액포는 식물에만 있는데 여기는 뭘 해? 노폐물을 보통 저장해 둡니다. 노폐물을 저장해 두고요. 보통 오래된 세포일수록 액포가 점점 더 커져요. 이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중심잎 중심잎 같은 경우는 언제 역할을 하냐면 세포분열시 세포분열시에 뭘 하냐면 방추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증심잎은 뭐로 되어 있냐면 미세소관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미세소관이라는 것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중심잎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세포벽 세포막 세포막은 아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반투과성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세포내와 배를 구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세포벽 이거는 주성분이 뭐냐면 셀룰로스 셀룰로스 식물의 골격을 형성해 줍니다. 식물이 단단하잖아. 뼈 같은 게 없어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바로 세포벽 등 튼튼하죠. 대신 세포벽이 있으면 딱딱해서 물들의 출입은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더라. 우리 몸은 셀룻을 분해하는 효소 같기 때문에 대장님들이 이걸 분해한다라고 했어요. 알겠나요? 이러한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세포들의 내용인데 몇 가지를 좀 구별을 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뭐 있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뭐 있어? 에코 연봉체 그다음에 세포 벽 있죠. 이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중 막구조를 가지는 거 핵 리토코드리아 연봉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중심립이라던가 아니면 리소조미라던가 리보솜 이런 거는 막구조를 가진다 안 가진다. 아 세포 벽 그다음에 중심립 리보솜 막구조 안 가진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포 벽 리보솜 중심립 막구조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인도 마찬가지 인도 마찬가지 인도 마찬가지 됐죠?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당을 하죠. 어? 왜? 아 맞다. 아 영광 보고 하세요. 영광 보고 하세요. 원하는 데 원하는 데 원하는 데 원하는 데 원하는 데 영광이지 아 아니 ood 경iva 형 이 stakes ? Alliance 뭔지 сколько tener 생물체의 구성 단계 일단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 마음이 급해 자 그럼 생물은 어떠한 단계로 구성이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가 있고? 세포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이 되더라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된다? 개체가 되더라 이 중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자 조직에서 기관 사이에 뭐가 있고 식물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은 뭐가 있다? 동물은 기관계 사이에 기관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먼저 동물부터 볼게요 동물 동물에서의 부분들 특히 이제 사람 동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체의 구성 단계는 뭐부터? 세포로부터 출발하겠죠? 세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세포가 있어 세포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 조직 조직이 되죠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조직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느냐?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각각은 뭐가 있느냐? 상피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그 다음에 결합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이 있어요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먼저 상피조직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겉에 껍데기 우리 피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 내에 있는 겉 표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상피조직입니다 표면을 만들어내는 거 신경조직은 뭐라고 하겠어? 신경을 부서하겠죠? 그치? 특히 신경조직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 얘는 재생이 안 되죠 척수 끊어지면 하반신 마비되다가 재생을 할 수가 없어 신경은 신경을 끊어지면 끊어지고 근육 조직은 뭐야? 근육을 구성을 하는데 근육 조직에서 근육을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크게 근육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건 수의근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는 게 있어요 수의근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불수의근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내장근은 어디에 포함될 거에요? 수의근이야? 불수의근이야? 불수의근이야? 불 불수의근이겠죠? 내 몸에 있는 골격근은 수의근이죠? 힘이 셉니다 피로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쉽게 피로해지지 불수의근은 힘은 약해요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죠 내장은 끊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게 있어요 심장 심장근은 따로 치이고 그래요 불수의근이지만 힘이 세 다로는 이거라고 따로 심장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가로 무늬근, 밑 무늬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책에는 안나와 있구나 안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조금씩만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거 결합조직은 뭐냐면 나머지 뼈나 연골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 같아 나머지 구성이 되는 게 뭐다? 결합조직이다 목이 쉬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인데 큰일 났네요 이 조직을 넘어서서는 뭐가 돼? 기관 기관이 되죠 특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조직은 같은 세포, 다른 세포 같은 세포 그렇지, 같은 세포예요 같은 세포들의 집합이 조직이야 그런데 기관은 서로 다른 조직이 뭉쳐있습니다 특히 동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세 종류 이상이 섞여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위라고 해봅시다 위 위가 있어요 위 위야, 위 왜 뭐 위 이걸 확대해보면 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먼저 위벽 상피 세포가 있구요 상피 조직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내 결합조직이 있어 결합조직 그리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움직여야 되니까 뭐 있어? 근육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아픔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신경이 있어야 얘네들을 조절하겠지 신경 조직 이런 식으로 3, 4가지가 항상 섞여있습니다 동맥이나 정맥 같은 경우는 상피 세포가 있구요 그 밑에 근육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 4가지가 함께 붙어있는 개보다 기관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동물은 기관계로 갑니다 기관계로 갑니다 기관계로 갑니다 특히 이 기관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배운다 라는 게 중요하지 자 여러분이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네 부분도 똑같아요 뭐 배웠어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4가지가 다 기관계였죠 내가 있었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감각기관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기 때 배운 거에요 다시 한번 대집어 주는 거에요 그 다음 신경계를 배웠어요 신경계 감각기관에 의한 신경계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뇌분비계 호르몬계를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중3 때 뭘 배웠냐면 생식계를 배웠어요 생식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배워놨는 거지 뭐 이외에는 골격계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생명과학원에서 똑같이 배워요 어떻게 배워? 똑같이 똑같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에너지라는 소단원이 있구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근수축운동 신경계에 대한 이런 신경계 자극의 전달 전도와 전달 신경계를 배워요 그 다음에 호르몬 나옵니다 항상성에 필요한 호르몬 단지 빠진건 딱 하나 생식계는 안 배워요 생계는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배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관계들이 통합적인 상호작용으로써 뭘 이룬다? 하나의 개체를 이루어라 알겠습니까? 이게 동물체 동물체에서의 내용들 입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식물체로 갑니다 식물체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날 것 같긴 한데 식물체로 가면 식물체도 뭐로 되어 있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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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조직을 만들지 특히 식물체의 조직같은 경우에 크게 4단계로 4단계로 4가지로 아까 동물체도 4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있냐면 유 조직 이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이 있어요 아 그 전에 동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열 조직이거든요 어 시클할까 했네 식물은 조직의 두 종류를 일단 크게 구분이 돼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분열 조직이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영구 조직이라는게 있어요 그니까 분열 조직은 계속 끈의 없이 분열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쪽이고 영구 조직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 분열 조직에 해당하는게 뿌리에는 뭐가 있고 뿌리에는 뭐가 있고 생장점이 있고 그리고 줄기에는 뭐가 있느냐 줄기에는 형성신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영구 조직에 얘기했던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유 조직 그 다음에 통도 조직 그 다음에 기계 조심 그 다음에 표피 조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좀 보자면 유조직은 뭐냐 여기는 뭐가 많냐 엽록체가 많아요 엽록체가 많아요 뭘 잘하겠어 광학성을 엄청 잘하겠지 엄청 잘합니다 통도 조직은 뭐 물관이나 채관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 통로를 만드는 소직들이 통도 조직 특히 물관 같은 경우는 죽은 세포로도 구성되어 있죠 그럼 뭐 기계 조직은 뭐가 많냐면 여기는 많이 함유된게 이것만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세포벽이 두꺼워 되게 튼튼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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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바깥쪽 근데 여기는 표피조직이고 동물이랑 상피조직이지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서 용어를 좀 표면이라고 써줄게요 표면 여기 표피조직과 상피조직의 차이는 뭘까요 표면은 안표피는 응 겉에 보이는 거 응 진짜 그냥 표피예요 식물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쪽으로 없지 다 둘러싸여 있잖아 동물은 아 속살도 볼 수 있잖아 아 속살도 볼 수 있잖아 내시경으로 속살 볼 수 있어 없어 가능하죠 식물은 내시경으로 쓸 수 있어 없어 구멍 뚫어야 돼요 그래야 안쪽 볼 수 있어 그 차이예요 그니까 상피는 내장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겉껍데기도 상피 라고 하지만 여기는 진짜 것이야 겉뿐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식물체는 조직 다음에 뭐가 있어 조직계 그렇지 조직계가 있지 식물의 조직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 부분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표피 조직계가 있습니다 여기 또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라서 그래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다발 조직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조직계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표피 조직계는 말 그대로 표피예요 우리가 잎을 하나를 놓고 본다면 식물의 잎사귀를 이렇게 하나 놓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장 겉에 이렇게 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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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울타리 조직이 있고 이런 청청한 세포들이 밑에는 해면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통도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인데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표피 조직계 이게 표피 조직계 겉껍데기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공변세포가 있는 공변세포 뭘 만들어? 기공 여긴 연봉체 있잖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 관다발 조직계는 뭐냐면 아까 봤던 물관, 채관의 뭐 형성층법 안에 관다발 조직계죠 관다발 다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묶음이잖아요 그런 조직계 그리고 이제 기본 조직계는 말 그대로 광합성을 수행을 하고 내구 물질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뭐다 기본 조직계에 포함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10분 남은 10분 충분히 끝낼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모이면 뭐가 들어 기관이 되죠 기관은 크게 두 파트 두 파트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어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어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이 있어요 영양기관이 뭐 있어요? 뿌리 입 줄기 줄기 무성 생식 중에 뭐 있었어요? 영양 생식이 있었잖아요 뿌리나 줄기나 잎까지만 심었을 때 나오는 거 이게 영양기관이죠 생식관은 뭐 있어요? 꽃 꽃 과 열매 이게 생식관이죠 뭐 만들어? 씨 만들잖아 특히 생식관 같은 경우는 암술과 수술 이거 있죠 식물 같은 경우에 하나의 꽃에 암술 수술이 같이 있는 양성화도 있고 한 그루에 이렇게 각자 꽃이 피는 단성화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나무에 서로 다른 나무에 있는 자웅 2주 영원도 있죠 하나의 나무에 같이 있는 자웅 동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생식관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너는 생식기관이 되어라 라고 하는 세포가 있지 않아 동물은 애초에 생식관이 따로 구별이 되어있죠 거기서는 생식세포 만들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 세포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생식세포로 뿅! 생식기반을 형성하는 세포로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식물이 되게 재밌는 게 동물은 조직하나 떼가지고 이거 배양해서 사람은 만들 수 있어 없어 분화가 잘 안됩니다 근데 식물은 가능해 불가능이 가능하죠 영양기반을 이용한 버시 방법 영양성기식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 캘러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조직하나 떼서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정말 식물은 좀 신비 부분 부분 이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빠르게 정리를 하세요 진짜 거의 막 거의 절반한 날림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빼먹은 거는 있진 않아 그냥 쭉쭉 말만 하다 보니 좀 빨리 끝난 것 같긴 하지만 네 내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앞부분은 좀 늘려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체내, 체내, 체내 체내 맨날 체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앞으로도 꼭 입니다